자,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요. 보합으로 좀 마무리 했네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봉 체크를 좀 해보면요. 일단 양봉으로 시작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이고요. 기존에 이야기 드렸던 6천 구간 현재 지지, 뇌물대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월봉상으로도 어때요? 이 21선 위로 올라가는 구간 바로 6850원은 올려줘야 된다. 그래, 21선 지지 받고 애전 패턴처럼 어때요? 터치하고 그 다음에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외인들이 현재 비중을 줄이지 않고 있다. 이 외인들의 물량은요. 기존에 개인들이 손돌한 물량들을 받아 먹은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의 보유량을 현재 투자 주체별로 알아보면요. 개인들의 물량은 털렸고 기간 외인들, 그 중에서 외인들이 물량들을 매집하고 있는 주포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도 이야기해 드렸듯이 이 카나리아 바이오 전체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무중 이후에 이런 구간을 터치했다는 얘기는요. 의심해 볼 만한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 두올산업부터 QQP, 온코케스트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분할, 그 이후에 사명변경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현재 디아크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카나리아 바이오 M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지분을 모으면서 역병업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상승 시나리오 중에서 유력한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M의 한번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M. 차트를 봐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좀 차트상 크게 빠진 상태죠. 그러면서 보압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주가 1천 구간이 지지 매물대인데 이 구간만 깨지 않고 지분율을 확보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현재 보였습니다. 현재 디아크 같은 경우도 현재 거래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정지 상태고 결국 거래 재개를 위해서 기존에 공장을 받으려고 인수하려고 현재 구주총회 및 그 다음에 의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결국 예전에 패밀리였던 디아크부터 카나리아 바이오 M. 그 다음에 두올산업과 QQP 다 엮여 있죠. 다시 한번 지분을 모으고 역병업으로 가는 시나리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재 보여진다. 그렇다면 현재 이 구간까지의 물량이 떨어진 것 관련해서 외인들이 매집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바 있죠. 5,100 구간에 대해서는 손절가 잡으시고 어때요? 1차 목표가. 세부적으로 보면 1만 9백원. 갭자리입니다. 갭자리. 그리고 시체 매물대 구간이 가장 강한 저항 구간대인 바로 난사천 구간. 전체적으로 보면 패턴상 역헤드앤숄더 패턴 넥라인 돌파 못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어때요? 헤드앤숄더 패턴. 역헤드앤숄더 패턴이죠.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다시 넥라인 터치하려는 패턴으로 가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외인들이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다시 한번 비중을 모으거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물량들을 매집했다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개인들의 물량을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기관부터 외인이 물량들을 늘려나가고 있다. 결국 어때요? 이런 구간 제가 이야기 드린 224일선과 448일선의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기준 손절가 5,100원 그리고 이제 가야 될 1차 타짜 1,900원 이제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현재 이 구간 오랜만에 시그널이 나왔는데 제가 이 시그널을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전체적으로 일목균형표상 플러스 거래량 특이사항이 나왔을 때 이 빨간색 화살표가 나오게 설정을 해놨고 정말 오래간만에 이 화살표가 나왔습니다. 이때는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준다. 전체적으로 추세가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한번 나왔었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화살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설정한 지표상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고 현재 그러한 시그널들까지 겹치면서 지금 분할로 모아야 될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5,100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 이 구간 1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일단은 지지부진한 어때요? 흐름으로 다시 돌아왔죠. 주가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 바로 매물 때 지지 구간 그리고 마지막 매수 구간이라고 보여지는 이 구간 현재 어때요? 가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요. 손절가 5,1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시나리오 1만 9백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타점입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료적인 측면 그리고 현재 나왔던 여러가지 전환청구권 행사 CB 물량, BW 물량들 전체적으로 바로 지분율 확보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그렇다면 어때요? 이런 국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량 확보 이후에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메인 시나리오다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채널을 통해서 여러가지 종목들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카나리아 바이오 대응의 영역이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 급등 단탈 종목들, 여러가지 컨텐츠 고민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현재 수렴하고 있고 길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현재 원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고요. 의견에 참여하신 분들은 선물 하나 챙겨 드리고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핵심적인 시나리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봐야 될지 영상 쭉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파우 컨텐츠 제작 관련해서 설문조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아래 보기 중에서 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1번의 경우 급등 단타 매매 그리고 급등주 발굴에 대한 기법에 대한 영상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장중 라이브 매매 방송입니다. 세 번째는요.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엄선해서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차트 교육과 확률 높은 검색기를 만들어 보는 영상입니다.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내용으로 보기 숫자 번호를 적어서 문자 발송을 해주시면 참여가 끝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채널 성장은 물론 컨텐츠 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요. 특히 참여자들에게는요. 전원분들에게 선물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100% 아래 세 가지 내용들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료 판매하고 있는 매매기법 전자책 발송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종가 매매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 추천들 받고 계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혼자 찾아보고 그 다음에 종가 매매 종목들을 검색할 수 있는 자료 같이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채널 회원용으로 비공개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모두 모두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요. 이렇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이러한 핵심 자료를 보내드리고 기초편부터 그 다음에 응용, 심화 버전까지 대략적으로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자료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료로 판매하고 있지만 이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자료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설문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료들은요. 대대로 된 목차, 그 다음에 실전 사례, 그 다음에 구매 후기까지 5점 만점을 받은 후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용 보시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말 이 가격에 퀄리티가 말이 안 되네요. 그리고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이 가능하게 도와준 이런 책은 못 봤습니다. 라고 많은 후기분들 남겨주셨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CRM 문자 집계 시스템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아래의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아까 보셨던 4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영상 번호 적어서 발송해 주시면 설문조사 참여 끝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순차적으로 선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통해서 주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찾고 핵심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제 채널의 주인은 시청자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 추가적으로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들 많이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이와 관련해서 채널의 방향성 같이 하겠다고 약속드리고요.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전체적으로 전정근근하고 멘탈이 털리는 구간으로 개인들의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 이제 데드라인에 레드라인에 들어섰다. 마지막 지지 매물대와 그 다음에 어때요? 마지막 지지 매수 타점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전정가 5100 잡고 1600원 1차 2차 그리고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어때요? 기존의 고가 이 구간 곱하기 1.618 목표가 잡고 대응하면 우리는 어때요? 확실한 시나리오를 갖고 기준을 갖고 매매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이 하루하루 이 종목들 매매하거나 그 다음에 현재 주가 흐름 관련해서 보압이 나온다면 지치는 분들 현재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구독자 가족이 된다면 어때요? 실시간 소통 텔레그램 방 여기에 초대해드리고 있고 이 안에서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대응 전략 시나리오 1일별로 장전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질문과 분석, 그 다음에 당일 급등 단타 종목에 대해서 추천해드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 하루의 주도주 그리고 관련주들 체크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2차전지에 대한 수급들이 떨어지면서 차후에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지까지 내용들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공부부터 그 다음에 종목 분석 그리고 어때요? 종목 단타까지 구독자가 되신다면 구독자 가족이 되신다면 어때요? 같이 여러가지 대응에 대해서 돈 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지식 챙기고 그 다음에 기존 종목에 대해서 대응까지 하고 있고 참여하실 분은 010-7623-3169번으로 어때요? 종목명 하나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소통하면서 그 다음에 정보에 뒤처지지 않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수익까지 챙겨가는 게 이 구독자 가족방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이유겠죠. 저도 채널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은 수익 챙겨가는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어때요? 기업 구원에서 분석받고 흔들리지 않고 기준대로 매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분들 같이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주부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힘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했고 이 번호로 실시간 대응 전략 재료집 하나씩 다 챙겨가시면 도움이 크게 되실 겁니다. 간단합니다. 신청방법은 010-7623-411-690번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숫자 1 또는 그 다음에 카나라고 보내주시면 이 대응 전략 재료집도 같이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